각 구조별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 선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냐 하면 선에는 주로 들어간 내용들이 이 실험을 왜 하는지 이 실험을 왜 하는지부터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죠 왜 하는지 왜, 왜는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중요한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이 서론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른 사람이 다 읽고 나서 쭉 그냥 순서대로 쭉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연구를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전달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서론을 다 읽었을 때 이 논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부터 아주 깊은 지식까지 다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따로 책을, 책이나 교과서를 안 보고 이 논문을 하나 그냥 쭉 다 읽어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된 논문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쓰여진 논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왜,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면 통계 자료 같은 것들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풀어야 되죠 왜 필요한지를 왜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풀려다 보면 이 연구하려는 작물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 중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겠죠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겠죠 아니면 어떤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에서 피해액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객관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가 연간 3천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굉장히 시흡하다, 절실하다 이런 논리적인 플로우가 보통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중간 어딘가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어떤 작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주로 서언에 다 나와요 어떤 작물에 대해서 연구할 건지 어느 정도의 스코프를 가지고 연구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서언 부분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흔히 서언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를 하죠 어떤 어떤 뭐 일단 무엇에 대해서 연구할지 먼저 얘기를 하겠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일단 공통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쭉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이런 목적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내용들 아직도 이런 기존에 이런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다 안 풀렸다 혹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통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들을 보면 중간에 however 전후가 however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됩니다 however 뭐 뭐 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돼야 된다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형적으로 있는 논문의 서운 부분이 가설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번 직접적으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염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염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간척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간척지가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가 된다 그리고 염해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 혹은 뭐 작물 생산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전 세계에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솔트 스트레스 때문에 작물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 혹은 작물을 더 잘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솔트 스트레스가 있는 간척지나 염해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괜찮겠죠 여기는 이제 캐놀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놀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지 작물이죠 브라시카 네이퍼스에 속하는데 유체예요 유체 그죠 캐놀라라고 이제 위키피디아 쳐보면 이게 유체 하나의 품종이라고 나와요 캐네디언 오일 뭐 뭐 뭐 로우 에시드 캐네디언 오일 로우 에시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체 품종 중에서도 두 가지를 확연하게 줄인 품종이 이제 그 캐놀라가 되거든요 우리 튀김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글루코슐레이트 함량을 줄이고 글루코슐레이트 그리고 얼루식 에시드 얼루식 에시드라는 유해한 기름 지방산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분을 줄여서 만든 게 캐널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줄이게 됐냐 캐놀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기름 짜고 굉장히 많은 유체박이 나와요 그 유체박에는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쪽에 주는 거죠 저기 가축들한테 사료로 씁니다 근데 가축들이 이 글루코슐레이트와 얼루식 에시드가 많이 함유된 그런 걸 먹다 보면 배탈이 나거나 몸에 좋지가 않죠 특히 이제 그 갑산성이 부어오른다거나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품종이 캐놀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재배되는 배축과 식물입니다 특히 뭐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작물인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보면 제가 그냥 오늘은 논문을 정확하게 넣는 시간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충 그냥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살라니제이션 그래서 염해라고 이렇게 염해라고 보다는 염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살라니제이션 오브 에그리컬처 랜드 염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 전체를 염해지라고 염해지보다는 염해 농지에서의 염해가 농지에서의 염해가 메이저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이게 문제 제기가 되겠죠 문제 제기 문제 제기를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던졌어요 이게 문제다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도대체 경제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잘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두갈식의 글쓰기에 나오는 방식이죠 일단 메인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스테이트먼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이제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는 방식 혹은 글쓰기 방식은 미갈식이 많은데 대부분 논문들이 이제 두갈식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두갈식 글쓰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두갈식 글쓰기는 일단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바로바로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편리하죠 미갈식 글쓰기는 끝까지 듣거나 끝까지 읽어봐야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해요 하나의 일례로 저희 와이프가 물건을 샀는데 와이프는 항상 좀 미갈식으로 얘기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여보 내가 이거를 샀는데 뭐 메이시스 카드 5% 무슨 카드 5% 뭐에 적용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50만짜리인데 10만원에 샀어 잘 샀지 뭐 이런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두갈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보 나 50만짜리를 10만원에 샀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이시스 카드를 적용하고 뭘 적용하고 또 그 장소에서 카드를 오픈해가지고 뭘 해서 이제 할인을 대폭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두갈식 글쓰기나 말하기가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는 조금 덜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논문들은 대부분 두갈식 글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게 적응이 안 될 겁니다 이 두갈식 글쓰기 두갈식 글쓰기를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보신 분도 있고 안 배워보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글쓰기 교육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학 준비하면서 이제 글쓰기 공부를 한번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논술, 논술을 이제 논술을 봐서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메인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나왔고 과연 이 납득되지 않는 문제 제기를 이제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정보들이 나와야 되죠 정보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세세하게 나와야 돼요 숫자들이 나오면 좋죠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왔어요 7% 7%의 전세계의 랜드는 살러나이즈, 여매로 되어 있고 이 퍼센테이지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금 납득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7% 꽤 큰 것 같은데요 작지는 않네요 그리고 계속 또 증가하고 있어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as one of major abiotic stresses 그래서 주요한 abiotic 스트레스 바이오틱 스트레스랑 abiotic 스트레스가 있죠 바이오틱 스트레스는 해충이라든지 패소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틱 스트레스인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abiotic 스트레스인 거죠 어바이오틱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적인 것들이죠 온도, 염해 등등 고온, 저온 등등 여러가지 바이오틱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한 abiotic 스트레스 중에 하나로써 salt 스트레스가 greatly reduced 아주 대폭적으로 생산성을 줄여준다 그러는 동시에 월드 파퓰레이션이 2050년에 2050년 말쯤에 되면 90억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이게 흔히 써먹는 수법들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에 이제 인구가 늘기 때문에 식량 증산은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논리잖아요 이런 통계가 잘 나와 있죠 2050년에 이제 인구는 90억 혹은 100억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이 염해지 7%도 마저 작물을 잘 길러서 증가하는 인구를 다 먹여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런 걸 잘 써야 되죠 그래서 콤마하고 언더스탠딩 플랜트 솔트 인트로렉션 메커니즘 식물과 염간에, 염해 간에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엔드 브리딩 솔트 톨러런스 크락 솔트 톨러런스, 염해에서 잘 클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재배를 6종으로 하는 것은 Will Be Invaluable Valuable 앞에 in이 붙으면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뭐 이런 게 되나요 아주 귀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서경재 선생님 맞습니까 Will Be Invaluable 뭐 프라이스 리스 하면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Will Be Invaluable to secure world food supply를 전 세계 식품 공급을 식량 안보를 조금 더 이어가면 식량 안보를 좀 더 확보하고 이제 공고해 할 수 있는 중요한 뭐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확실히 했어요 이 첫 번째 패라그랩은 문제 제기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쭉 제시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객관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통계 자료로 보여줬죠 통계 자료 통계 자료는 이제 수치로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객관적이죠 주관적으로 이게 주관적으로 야 이게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게 전 세계 7%에 해당하는 경작지가 염해지야 그리고 그게 북극의 얼음도 녹고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 훨씬 더 이제 객관적으로 논리가 만들어지죠 설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설득이 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패라그랩 보면 무슨 패라그랩인지 저도 이제 열심히 안 읽어봐서 잘 몰라요 두 번째 패라그랩을 보면 두 번째 패라그랩을 보면 하이 소일 하이 소일 솔트 레벨 can result in 뭐뭐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뭐를 초래한다 피지올로지컬 드라우트 앤 아이오닉 포이즈닝 인 플랜트 그래서 고농도의 염은 피지올로지컬 드라우트를 초래를 해요 역삼토압이 생기는 거죠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밖이 더 염도가 높으니까 물 밖으로 밖으로 물이 빠지죠 식물 밖으로 그래서 드라우트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오닉 포이즈닝 그래서 이온화된 그런 독성을 가진다 어떻게 되냐면 by decreasing their water potential water potential이 줄어들고 causing accumulation of excess ion 그래서 NaCl 나트륨 같은 것들 이온들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다 플랜트는 evolve에 진화가 되는데 several mechanism들을 진화를 시키는데 to cope with 뭐뭐를 뭐라 그러니까 dealing with, cope with 똑같은 말인데 뭐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솔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메커니즘을 세우는데 서치해주면 이제 그 애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이온 호메오스테시스 1번 그리고 오스모틱 호메오스테시스 2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메커니즘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3번은 리독스 리덕션하고 옥시데이션, 이큐빌레이션 그래서 산화화는 밸런스 맞춘 거죠 그리고 4번은 그로스 레귤레이션 and others 해서 그 밖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피지올로지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these 메커니즘 these 메커니즘 these 메커니즘 are all achieved through 이런 건 다 모든 메커니즘이 다 실행될 수 있다 몸을 통해서 코레스판딩 해당하는 피지올로지컬 and biological change를 통해서 그런 메커니즘들이 메커니즘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By regulation of numerous sort numerous sort, 뭘까요? numerous sort responsive gene sort responsive 염에 반응하는 유전자들을 regulation 하는 걸 통해서 이런 앞에 얘기했던 그런 메커니즘들이 다 조절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하고 지금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 하면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였어요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니까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를 하는 정당화를 또 얘기를 해야겠죠 왜 굳이 이 방법을 왜 많은 방법이 있을까요? 대사체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전사체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 전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장점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responsive gene들을 regulation 조절하는 것이 그런 메커니즘들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one such group of gene 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유전자들 중에서 특정 그룹이 structure protein coding gene 같은 것들을 이루고 including osmo regulatory gene 그리고 oxidant protein 그리고 late embryogenesis abundant protein 등등등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런 관련된 유전자들이 그쪽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본인이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제 확립된 이론이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서포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메인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항상 뒤에 이제 뭔가 그 서포팅하는 스테이트먼트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run at all 해가지고 중국 사람 같은데 중국 사람이 중국 학자가 2005년에 클론드 복제를 해가지고 major quantitative 양적 형질들 양적 형질들의 로커스들을 클론을 해가지고 엔코딩하는 클론하는데 어떤 거냐면 엔코딩하는 칼륨 트랜스포터의 높은 친화력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엔코딩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클론으로 해가지고 Sodium 트랜스포터 K-트랜스포터 타입의 Sodium 트랜스포터를 그런 걸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하냐면 리사이클링 하는데 나트륨을 나트륨과 나트륨을 지상부와 지하부에서 리사이클 순환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테인에 대해서 트랜스포터에 대해서 뭔가를 연구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다 그러고 또 another group 다른 그룹에서는 Sort Response 지인들이 Include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뭐뭐랑 이런 유전자들을 쭉 하는 그런 연구를 했대요 7번에 연구를 했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뭐 자세히 알고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자세히 몰라도 되는 게 구조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계속 열거를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슬슬 보이고 있어요 이런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another group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By combination of interaction mode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쭉 나와요 계속 굉장히 상세한 내용으로 점점 들어가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으로 벌써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런 연구가 됐다 했고 펄더몰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식물 호르몬 엡시식 에시드라든지 에틸렌이라든지 찰리슬릭 에시드 자스모닉 에시드 이런 것들이 또한 플레이 임폴던트 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 시그널링이나 어댑션 어댑션 적응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 읽어보면 잘 모르면 이런 레퍼런스 찾아서 읽어라는 얘기죠 자세히 다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솔트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대충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단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에요 In spite of the progress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줄줄줄 이제 끌고 왔던 건데요 이 얘기가 뭐냐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이 이제 연구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프로그레스에도 불구하고 Have been made detailing these process 저쪽에서 integrated mechanism of salt tolerance에 대한 것은 더 이제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앞에 디테일하게 전부 다 얘기했던 것들이 그죠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것 연구들이 더 필요한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이제 할 얘기 할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포석 정도 되겠죠 이것도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이 연구할 내용이 중요하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더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적인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문제 제기 이런 이런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처음에는 솔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캐놀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캐놀라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지금 캐놀라를 캐놀라를 왜 굳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캐놀라를 연구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문단에서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음 저도 이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냥 그냥 대충 이런 구조를 플러스 원에서 빨리 찾아봤어요 플러스 원은 이제 오픈 액세스라 오픈 액세스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주는 게 합법 합법이고 예 그래서 오픈 액세스에서 무조건 찾아봤습니다 음 캐놀라가 어떤 식물이냐 one of the most widely cultivated oil crop 이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죠 음 일단 마이너 작물도 아니고 most widely cultivated oil crop 예 유지작물 중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아 이걸 꼭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설득은 안 되는데 일단 느낌은 들어요 아 그래? 그런 거였어? 유지작물 중에서 그렇게 많이 재배되는 거였어?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조금 더 나와야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헬티 페리아시드 컴포지션과 그리고 오일들 그리고 하이 프로테인 컨텐츠 It's meal It's meal 여기서 말하는 meal은 유채박이에요 유채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pressing 해가지고 나오는 찌꺼기들을 이제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유채는 짤고 나서 남은 유채박을 또 이제 그 가축들한테 사료로 써요 꼭먹기, 알먹기죠 꼭먹고 알먹기 오일로도 쓰고 가축 사료도 쓰고 그러니까 부하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캐놀라라는 품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산업이 굉장히 크고 부하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캐놀라라는 그 가축들이 먹었을 때 이 프로테인은 잘 섭취하고 프로테인 이외에 얼룩식 에시드라든지 글로코신레이트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것들이 없어지게끔 해서 이제 만든 게 캐놀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하이 프로테인에 있는 유채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 similar to other crop 다른 작물처럼 다른 작물과 같이 이렇게 해석될까요 브라시칸 에이퍼스는 threatened by salt stress 이런 salt stress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ARID semi-ARID 이런 country 이런 나라에서 이런 지역에서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 It's salt stress tolerance mechanism at molecular level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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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lear 흔히 쓰는 말이죠 네 네 이런 표현은 계속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장을 얘기하고 싶을 때 영어로 외워두면 좋겠어요 레벨 remain unclea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솔트 스트레스 중에서도 캐놀라를 꼭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또 연결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정당성을 솔트 스트레스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고 그중에 캐놀라가 이제 이 솔트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이유는 네 최근 최근에 여러 몇 개의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당성이 다 확 만들어졌어요 지금 솔트 스트레스를 솔트 스트레스를 캐놀라에서 연구하는 정당성이 확보가 됐어요 그죠 이 문제 제기도 했었고 문제 제기도 했었고 정당성도 확보가 됐고 통계적인 자료로 굉장히 논리적인 예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뒤에는 이제 음 그 뒤에는 어 재료 및 방법에서 나올 예 재료 및 방법의 선에서는 이제 정당성 문제 제기 예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재료 및 방법에서는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을 좀 더 이제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온 것 같네요 예 무슨 얘기할지 좀 좀 읽혀지기도 하네요 일단 제목 자체가 이제 트랜스크립톰이었고 예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요즘에 잘 발달돼서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잘 연구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음 음 음 그래서 advantage of 예 예 cost effective 예 가성비가 높고 예 high throughput characteristic 예 한 번에 많은 음 많은 것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고 most promising method 예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다 예 to explore molecule profile을 연구하기에 non-crop non-model crop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뭐 모델클락 같으면 아라비롭시스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원외작물에서는 이제 지인 시퀀싱이 다 돼 있으면 이제 많은 유전 정보들이 있겠죠 그런 작물들에서는 그냥 뭐 프라이머 만들거나 뭐 여러가지 하는 것 일하는 것들 굉장히 좀 손쉬운데 지금 하려고 하는 캐놀라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것 그런 정보들이 부족하니까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has been applied successfully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했던 예를 쭉 얘기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Detect Transcription Variation을 브라스칸 APERS에서 적어도 3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Todays은 이제 오늘날까지 라고 해석이 되고 첫 번째는 지인들이 expressed in distinct species 다른 다른 확연하게 구별되는 종관에서 발현되는 그런 유전자들 유전자들 아니면 organ 아니면 컨디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동정이 됐었고 두 번째로 된 거는 싱글 유크로타이드 폴리몰피즘 SMP SMP가 이제 트랜스크립트 시퀀스에서 분석이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소세이티브 트랜스크립토믹스 More efficient for Delineating 뭐 reason of genome death 컨트롤 Treat and provide marker 쭉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마커에 대한 정보를 특정 특정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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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에 대해서 마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연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 RNA 펑션에 대해서 그리고 컨절브한 부분하고 굉장히 노블라는 마이크로 RNA 펑션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올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예 그런 탐험을 하거나 이제 뭐 개발을 해서 나온 게 있대요 그래서 Digital Gene Expression Profile 그리고 NGS 플랫폼 New Generation Sequence 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Has Been Applied 지금까지 Gene Expression을 보는데 다른 Species들을 비교하고 Gene Expression 뭐 이런 연구하는데 많이 적용이 되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NGS를 써서 이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NGS를 써서 이런 연구 모로큘러 레벨의 어떤 기작들을 밝히는데 이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좋다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 번 이렇게 설정이 되면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Today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There has been little transcriptome information in response to salt stress in 브라우스칸 지금까지 네이퍼스 지금까지 브라우스칸 네이퍼스 에서 염에 대한 반응에 트랜스크립톤 정보가 거의 없었다 early를 그러면 좀 있었다는데 literally 아예 없었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거의 없었다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없었다 The root is first mediation organ organ exposed to salt stress 뿌리 같은 경우는 이 salt stress에 노출되는 가장 첫 번째 매개기관이 이고 따라서 It may have primary function in the interaction process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function 아마 interaction하는 과정에 첫 번째 interaction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Have the primary function 첫 번째 혹은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정 혹은 가정 혹은 이제 약간 가설 같은 거겠죠 가설이나 이제 가정이죠 이 가설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전체 이제 캐놀라에서 하는 얘기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고 그 중에서도 그런 스트레스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게 이제 결국은 뿌리 기관이 일 거니까 이 뿌리에서 뭔가를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있는 이 스코프를 점점 좁히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염 염해에 대해서 염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물을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가 이제 캐놀라라고 얘기했고 그 캐놀라의 그 모르킬러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밝혀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그게 아마 이제 루트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점점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DGE 이 DGE는 여기 있어요 네 디지털 지인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루트 샘플에서 해서 0, 32, 24시간 동안 그런 타임 포인트를 컨트롤이랑 대조구리랑 그리고 솔트 처리 염해 처리의 한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해서 트랜스크립터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리고 아이덴티파이를 한다 그러니까 솔트 리스판시브 지인을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언제냐 네 절미네이션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하겠다 했었다 네 과거형이니까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는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게 일단 나왔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통계자료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사에 대해서도 뭐 어떤 누가 누가 언제 연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밝혔죠 그리고 어떤 연구 이 연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예 어느 정도 정당화하면서 이게 밝히고 있죠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스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뿌리기관이 연구 이런 솔트 스트레스에 바로 이제 노출이 되니까 연구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일일이 다 보진 않을 거고 오늘 서론 중심으로 논문별로 서론 중심으로 계속 보려고 해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과는 뭐 이렇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그래서 루트 랭크도 바뀌고 뭐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들이 쭉 바뀌어서 뭐 비슷한 유전자도 있고 다른 유전자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다운 레귤레이션 된 유전자 네 업 레귤레이션 된 유전자들이 3시간 12시간 24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공통적으로 레귤레이션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3시간에 된 게 있는지 12시간에만 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24시간에만 되는 게 있는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NGS 했던 데이터들 계속 정리해서 여러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얼핏 보기에 뭐 프롤링 관련된 그런 메타볼리즘도 변하고 미옷 이노스톨 옥시게네이즈 뭐 이런 것들도 뭐 오버 익스프레션돼서 ROS ROS 활성산소를 관련돼서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그냥 쭉 넘어가면서 그냥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결론이 그냥 대부분의 요즘에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턴 논문들이 그렇듯이 그냥 어떤 유전자가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아니면 이제 중요하다가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크게 해놨어요 보면 그래서 뭐 이런 유전자들을 이제 아이덴티파이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 오스모틱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음 역할을 하는 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랑 셀월 데미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요했던 것 같고 따라서 이 이 연구에서는 솔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메타볼릭 소프트 스트레스와 반응하고 그리고 메타볼릭 패스웨이 관련된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패스웨이가 그런 솔트 톨러스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좋은 플랫폼으로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주는 그런 논문이죠 특별히 이제 뭐 가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정보가 필요하니깐 이런 연구를 하겠다 해서 처음부터 이제 딱히 가설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도 딱히 가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컨펌이 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정보를 좋은 정보를 줘서 나중에 다른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첫 번째 논문 봤고요 다음 논문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언을 좀 구조적으로 이제 문담문담별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전제적으로 서언에서 이제 어떤 어떤 플로우로 이제 이렇게 서언들이 이제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집중해서 보기로 하고요